꼰대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일산에 있는 트레이더스를 배신하고 김포트레이더스로 왔습니다 요즘 트레이더스를 가는 이유 몇가지가 생겼는데요 첫번째는 불고기 피자를 먹고 싶어서 굳이 김포로 옵니다 두번째는 이걸 사러갑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아 아아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게 아니구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까요? 아아도 모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르신다구요? 할머니 할머니 냉커피 아시죠? 커피에다가 얼음 팍팍 빠뜨려가지고 먹는거 아아 아아 안들려요? 우리 두 딸들이 이거 없이 못섭니다 우리집에는 사놓은 커피도 많고 커피머신도 있는데 굳이 이걸 먹습니다 그래서 굳이 트레이더스까지 가는거죠 일단 먹어보니까 맛은 괜찮습니다 진하구요 구매하는데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쌉니다 엄청 쌉니다 두개에 1리터짜리가 5,480원 안 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커피빈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4,800원입니다 제일 작은게 말이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캡처하시죠 요즘 트레이더스도 그렇고 코스트코도 그렇고 밀키트 붐이 일어난 듯 별의별 제품이 다 나와있는데요 밀키트 설명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식사를 뜻하는 밀과 조리파다의 의미를 가진 킷이 합쳐진 단어로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를 밀키트라고 합니다 밀키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집 개노무스키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집 개노무스키 이름이 밀키거든요 얘는 먹는애 아닙니다 애완용입니다 오늘 구매한 상품 이름은 우라차차입니다 재밌죠? 쇠고기와 도가니, 머릿고기가 들어있는 보양식 탕류인데요 그냥 몽땅 때려놓고 끓이기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굉장히 진한 설렁탕 국물에 고기가 정말 듬뿍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그리 싸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걸 먹겠다고 사골 끓이고 고기의 도가니까지 갖춘다면 이 비용은 결코 비싼 건 아닙니다 저는 요즘 트레이더스 음식을 보면서 저 위에 써놓은 글귀가 너무 명언 같아요 저 글귀는 언젠가 후세들이 명언으로 기록해 놓지 않을까요? 밥상 차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철학자 트레이더스 우리는 이번 밀키트 우라차차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미료 그런 느낌 없고요 내가 진짜 우라차차 먹고 그날 밤 진짜 또 뭘 상상하신다 그냥 잤다구요 힘차게 캡처 우라차차 야매주부 버라이어티한 유부초밥 소개하겠습니다 비주얼이 진짜 버라이어티하죠 맛은 그렇게 버라이어티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맛이 괜찮습니다 주로 이런 상품은 쇼핑하다가 지쳐서 밥하기는 싫고 그냥 앉자마자 우적우적 먹어대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여태 먹은 유부초밥 같은 이런 것 중에 제일 맛있네요 트레이더스의 버라이어티 유부초밥 맛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생선구이 좋아하시나요? 생선구이가 어느 때부터 우리집 주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생선비린내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안먹으려 들죠 유튜브에서 생선비린내 안나는 법에 관해 많이 나와있어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통 두가지 버전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는 생선에 식초를 바르고 구우면 생선비린내가 안난다 이구요 또 하나는 구울 때 종이호일로 감싸서 굽는다 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냄새가 더 안날까요? 그리고 그 맛은 어떤지 실험해봤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식초를 바르고 구웠더니 안 발랐을 때보다 현저히 비린내가 더 났습니다 하지만 살짝 덜 났다는 것이지 분명히 비린내는 납니다 그럼 종이호일은 어떨까요? 저는 팬에 뚜껑을 닫지 않고 구웠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냄새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뚜껑을 덮었다면 정말 냄새가 안나는 생선구이를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맛은 어떨까요? 두가지 버전으로 구웠는데 한쪽이 훨씬 빠르게 없어지고 있죠? 맛도 종이호일에 구운 생선이 더 맛있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생선이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종이호일에 구운 생선이 더 맛있었습니다 종이호일에 굽는 방법은 먼저 생선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앞뒤로요 그리고 꽁꽁 싸서 구워주면 끝입니다 저는 좀 어설프게 쌌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아예 스테이플러 호치캣이라고 하죠 그걸 찝어서 굽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종이호일은 어떤 걸 사용하냐고 묻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건 코스코상품 이지엔입니다 4개의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가격은 32,990원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두루마리 화장지냐고 왜 4개씩이나 파냐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8,400원에 1개씩도 파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갭취하세요 난 왜 이걸 4개씩이나 산거야 아참 내일부터 두려워 화장실에서 한번 써봐 야매주부 트레이더스에서 비건 불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요즘 대기업에서도 비건들을 위한 음식들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건이란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야매주부에서도 얼마전 비건 샴푸를 개발해서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비건인들은 전세계적으로 약 2천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비건인들은 환경오염과 가축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걱정하는 분들 그리고 동물 애호가 분들과 건강을 목적으로 혹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비건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지테리언과는 많이 다릅니다 비건은 베지테리언 중에서도 최상위의 채식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과 관련된 식품은 물론이구요 옷이나 신발 가방도 동물과 관련되면 무조건 거부합니다 콩고기로 만든 불고기 비건 불고기 비건 불고기는 콩으로 만들었지만 불고기의 식감을 그대로 살린 제품입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그대로는 아니구요 비슷하더라구요 아직은 비건용 음식이 가야할 길은 멀지만 한발한발 앞서가는 기업인들의 노력에 진심어린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비건용 식품 도전해보고 싶은 분 캡처하시죠 마지막입니다 제가 워낙 갈비탕을 좋아해서 마트에 나와있는 갈비탕이랑 갈비탕은 다 먹어보거든요 요번에 비비고 갈비탕이 새로 나와서 먹어봤습니다 사진부터 그럴듯하죠 비비고 본사에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비비고죠 왜 이따우로 만드실 생각을 하신거죠 맛도 마시지만 음식에 성의가 없어 왜 잘못한거 알아서 지금 손을 비비고 있다구요 마칩니다 아 그리고 치즈를 잔뜩 사가지고 왔는데 다음으로 미뤄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빨리 돌아와서 정말 맛있는 치즈 천연치즈와 가공치즈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칩니다 제가 그리우면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나옵니다 시니어 정보플래너 야매주부 야매주부 잠시만요 su哪서